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김남국 씨가 아주 엄밀하게 코인 거래를 하더라도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남국 씨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를 양선시킨 그런 선거 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도 엄밀하게 하더라도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는 모두 다 선거 데이터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에 고스란히 범죄 행각 전모가 다 들어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시게 되는 김남국 씨 경기도 단원구 을도 제야 전문가에게 의뢰를 좀 해서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굉장히 지금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시간이 지체되어 있는데 마침 오늘 새벽에 긴급 분석 자료를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뭘 조작을 하는 거 아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한 달 전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특정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그리고 그것을 꼭 같은 수만큼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에 있는 사전투표 득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는 낮추고 더블 민주당 후보는 올리고 그렇게 아주 간단한 간단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주구장창 해왔고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에서도 제 개인적인 그런 전망은 방법을 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이익이 막대하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코 처벌받지 않는 한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씨의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래 당선권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현재 진행행위고 미래에 발생할 일이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해 드렸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숫자를 만지게 되면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는 모든 5개 동에서 최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3%의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차이 값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은 반대로 5개 동에서 모두 다 최소 플러스 8%에서 플러스 4% 정도의 차이 값이 항상 김남국은 플러스고 그다음에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기에는 좀 더 확대된 건데 이렇게 큰 값 마이너스 9.3%에서 플러스 11%를 올려주고 마이너스 8.4%를 빼앗아서 플러스 9.6%를 올려주고 이렇게 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 특정 지역의 그런 투표자들은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에서 득표율이 비슷하게 보여야 됩니다. 워낙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안산시 단원구을 5개 동에서 사전투표자 수의 최소 16%에서 25% 정도를 그렇게 만진 거죠. 그러니까 총조작규모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약 16에서 25% 정도로 했을 것이다.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감이 있지 않습니까 한 3년 이상 정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작값 흔히 보정값 혹은 설정값이라고 하죠. 상대방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몇 퍼센트 정도 빼앗았을 건가. 그 조작값. 그 조작값이 대략 25%에서 한 30%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여기 안산시 단원구을에서는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100대 92 정도로 당일투표에 승리했기 때문에 4.15 총선의 전국 평균 조작값 25%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올 것이다. 대개 조작을 하게 되면 27% 28% 같은 걸 잘 사용하지 않고 그냥 5단위로 끊어집니다. 10% 5% 15% 20% 25% 그래서 30% 정도에 가까운 조작값을 썼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들을까 제야 전문가가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을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는 그냥 쓰레기통에 쳐받고 자기들이 정한 규칙 수학적 관계식에 따라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규칙을 딱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조미료 같은 걸 하나도 칠하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립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분석해 가지고 거기서 정확한 규칙 수학적 관계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수학적 관계식을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돌려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가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한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 도표가 최종 결과입니다. 4.15 총선 안산 단원 9월의 수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2만 9,865명입니다. 아주 큰 수치입니다. 거의 3만 명이 참전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박순자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1,684표 가운데 30% 조작값 30%를 입력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3,505표를 훔친 겁니다. 3,505표를 훔쳐 가지고 김남국 후보한테 3,505표를 전산적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수 사전투표 조작에 사용된 총 조작규모는 3,505표 곱하기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7,010표 정도가 이동한 겁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 9월에서는 7,010표의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김남국이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47%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어야 될 건데 그것을 58%까지 밀어 올리는 겁니다. 무려 11%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업된 겁니다. 증가된 것이고 박순자 후보는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표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의 51%가 나와야 될 건데 그것을 39%로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성자와 패자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반면에 우리 공화당의 정우혁 후보하고 그다음에 국가혁명당의 이윤배 후보는 손을 전혀 안 댔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조작값이 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 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관위 발표 박순자 사전투표 득표수는 박순자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이게 여러분들 뭘 뜻하는 거 아니까 국민들이 던진 득표수입니다. 투표자들이. 그런데 이걸 발표한 것이 아니고 이거에서 손을 댄 겁니다. 조작값 35% 이게 30%죠. 30% 30%를 입력해 가지고 표를 마이너스 빼앗은 겁니다. 반면에 선관위 발표 김남국 사전투표 득표수는 진짜는 김당국이 실제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어떻게 박순자가 실제 사전투표 득표수 받은 것에다가 조작값 30%를 적용해 가지고 표를 뭡니까 박순자와 함께 숨친 것만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 김남국 사전투표 득표수나 선관위 발표 박순자 사전투표 득표수가 모두 다 가짜인 겁니다.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공직선거를 지금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제야 전문가가 분석해서 한 도표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이 전체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국민들이 보는 것은 1번 2번 3번입니다. 최종 결과는 선관위는 김남국이 4만 2,148표를 얻고 박순자가 3만 8,496표를 얻어 가지고 김남국이 양 3천표 정도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 선관위 자료를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 재미나는 일이 여기 여러분들 당일 투표자 그룹이 약 5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표본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전투표가 2만 9,860원 표본으로 하면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만 3천 명하고 3만 명 정도의 두 개의 표본 집단은 너무 표본이 크기 때문에 표본의 특성이 비슷하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됩니다. 선관위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기 보시면 김남국의 당일투표 득표율이 46%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58%입니다. 12%는 업이 된 겁니다. 이게 조작 증거인 겁니다.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노벨상 받은 사람을 불러와서 선관위가 여러분들 로비를 하더라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만지면 증거가 남는 겁니다. 박순자 후보는 당일투표 득표율이 50%인데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이 50% 비슷하게 나와야 되죠. 39%로 쪼그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차범위 낸 0에서 3을 훨씬 더 넘어쓰는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정도의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를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방끈이 길지 않을 겁니다. 박사를 했든지 제대로 어디 야간에 가가 석사들은 했겠지만 박사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든지 그렇게 한 사람이 더물 겁니다. 그렇게 이런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은 숫자를 만지면 얼마만큼 이런 증거물이 남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조작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려면 이 차이값만 보고 이렇게 그냥 불러서 뭡니까 그냥 까발기 하면 그냥 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1번 2번 3번이 누구 자료입니까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관위가 내놓은 자료가 아닙니다. 항해 건너 가지고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이 자료는 스스로 뭡니까 헌법기관으로 입에 달고 다니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 전산담당자들이 생산해가 만든 이거는 생산 제조 유통을 시킨 겁니다. 이거는 공산품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던진 투표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한쪽은 플러스 12%만큼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주고 한쪽은 마이너스 11%만큼 빼앗은 겁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가 남게 된 겁니다. 다른 후보들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당일투표 득표라고 사전투표들이 다 비슷합니다. 정우혁 후보는 차이값이 마이너스 1% 이윤배 후보는 0%인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박순자도 0%가 나와야 되고 김남국도 0%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김남국이 공짜로 먹어치운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박순자가 억울하게 빼앗긴 표를 여러분들 다 찾아주고 나면 4번 5번 6번이 나옵니다. 박순자가 이긴 선거입니다. 박순자가 4만 2천 1표로 득고 김남국이 3만 8천 6백 4십 3표로 든 겁니다. 4.15 총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은 박순자 후보가 3천 358표로 든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조작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김남국이 얼추 4천 표 여름 가까운 표차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선거입니다. 국민들이 뽑은 선거가 아니고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김남국을 당선자로 만들어준 선거입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도 그냥 여러분들이 임기 다 마치고 다 뻔뻔하게 장관 여러분들 성진하고 그러니까 제 입에서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선거에 관한 한. 짐승들의 몸이 세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 이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대략 조작값이 한 30% 가까울 거다 그렇게 예상했는데 고맙게도 제야 전문가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이 모든 원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몇 표를 조작했는까지 다 여러분들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래프로 나타나고 조작값이 30%가 다 이렇게 밝혀진 겁니다. 선거에 관한 한 대한민국을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선거에 관한 한 짐승의 나라입니다. 금수의 나라고 이거는 동물의 나라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표현도 쓸 수 없고 그냥 동물의 나라는 겁니다. 이거를 대법관들이 덮고 언론인들이 덮고 지배 엘리트들이 덮고 국힘당이 덮고 물론 범죄를 저지른 데 직접적 관여한 정당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역사적 기념물일 겁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앞으로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토라인에 설 수가 없으면 나라가 먼저 골로 가겠죠. 세상사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니까. 제가 오래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사에서 지나치는 법은 없다. 그거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에 안고 사는 삶의 경험 법칙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을 해서 조작값이 딱 그대로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이런 지적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범죄자들이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거 한 방법이 이렇게 선거를 분석한 책들을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되찾는데 그렇게 힘을 좀 우리가 함께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